누구야? 누구지? 항오다, 항오. 아, 얘네 자주 오네, 우리 집에. 야, 왜 못 가셨어, 오늘은? 아, 원래 항오구나. 야, 너 자주 온다, 우리 집. 아니, 항오가 메이크업을 안 하면 바꿔라. 누구야? 어, 여기 왜 왔어? 누군데? 딘딘 왔는데, 형? 뭐? 딘딘. 아니, 딘딘이 또 웬일이야? 아니, 저 의외의 인물이 왔네, 딘딘. 야, 딘딘아! 아, 윤호야! 너 같이 왔네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왜 이렇게 반김이 달라요, 형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어쨌든 같이 왔어? 네, 밑에서 안 놨어요. 야, 너 니네 형 모시고 왔네? 일심봉채니까. 야! 네. 오늘은 윤호 부하러 온 거야? 아, 온 거야? 나 때문에 온 거야, 이 형. 아니, 너, 야. 야, 하지 마, 형. 아니, 석연아, 석연아. 아니, 이거 저기 항오, 항오. 아니, 형님. 아, 근데 저는 오늘 스튜디오 촬영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, 그러니까. 나름, 나름 뭣도 부리고 왔는데. 그러니까, 나도 오늘 MBC에서 찍는 거구나. 아, 근데 딘디는 갑자기 또 웬일이야? 아니, 반가운데 웬일인지 물어보려고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설명 잘했다. 내가 포였어. 너의 중간을 뺐구나. 기분이 살짝 나물을 보네. 딘디는 반가운데 네가 웬일이야? 아니, 김재호 피디님이 오라니까 온 거지. 아니, 솔직히 윤호 그냥 따라온 거지? 아니에요, 뭐. 태호가 널 불렀다고? 나 주차장에서 왔어. 아, 일단 앉아봐, 일단 앉아봐. 일단 앉아, 앉아, 앉아. 야, 너 그래도 형들이 처음 왔네. 그러니까. 형 과한데, 집. 뭐라고? 진짜 과한데요? 야, 의상이 과한데? 아니, 형 이거. 트로피칼 느낌 냈어요. 딘디랑. 진짜 연락을 받고 온 거야? 아니, 저는 김태호 피디님이 연락하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. 아니, 궁금해서.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. 너가 질문을 네가 왜곡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물어보는 거야. 왜곡이 아니라? 오해. 오해. 근데 그거는 있어요, 형.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, 윤호 형이 이 놀면 뭐하니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저예요. 그걸 잊으면 안 돼. 왜? 카메라를 이렇게 전달을 받아가지고. 아, 얘가? 병재 형이 저한테 줬는데, 뭔가 지금 이 전에 멤버들 약하다. 너 눈에 왜 멍이 들었냐? 어디요? 눈에 이렇게 멍 들었는데? 피곤해서 그런 거. 봐봐, 봐봐. 다 웃긴가? 아닌가? 메이크업 했어, 여기? 메이크업을 했는데. 아, 아이셔더 한 거야? 아, 아이셔더 한 거야? 스모, 스모키? 뭐야, 형? 뭘 멍이래? 아, 미안하다. 야, 멍 든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. 우리 샵에 유명한 사람 많이 다녀요. 실상을. 누가 다녀, 누가. 누가 다녀, 누가. 어, 이 형 소주 냄새나. 어제 술 먹었죠? 화장실 이루달소상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